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미치도록 싸게 사고 싶은 남자 차사람 그리고 많이 버벅대는 버벅동사 jdb 인사드립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어제 올리려고 했는데 이게 뭐 준비를 하는 과정에 깜빡 졸아가지고 부득이하게 그 다음날이 오늘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데 다시 한번 사과드리구요 예 제가 이제 어제 얼티밋 에디션까지 설명해 드렸죠 아 이걸 설명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다해서 제가 이제 3부로 넘어갔는데요 일단은 얼티밋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엔진 라인업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스타일 패키지 1이 일반 짜세라면 그리고 스타일 패키지 2가 발전된 진보된 짜세라면 예 얼티밋 에디션은 바로 완성된 짜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된 짜세 그래서 정말 외관 디자인이 정말 더욱 더 멋져지는데요 일단은 가격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대비 137만원이 비쌉니다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1.6 디젤하고 2.0 디젤은 프리미어 대비 118만원이 또 비싸구요 그래서 가솔린이 좀 더 비싸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 있구요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예 대용량 디스크 블레이크가 또 적용이 되구요 그리고 19인치 휠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 하고 또 led 리어 콤비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구요 그리고 이제 요게 중요하죠 스페셜 디자인 셀렉션 그래서 얼티밋 에디션 전용 유광 블랙 라디에이트 그릴하고 도어 스팟 램프 전용 프론트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그리고 바디 컬러 사이드 가니쉬 메탈릭 실버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그리고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터보 같은 경우에는 듀얼 머플러인데 디젤 모델은 이제 듀얼이 아니라 디젤은 듀얼이 아니라 이제 싱글 트윈팁 머플러가 들어갑니다 요게 좀 가솔린하고 디젤하고 다른 점이구요 그리고 이제 가죽 시트하고 내장으로는 가죽 시트, 인조 가죽 감싸기 및 리얼 스티치 그리고 이제 반 펀칭, 스티어링 휠 알로이 페달, 풋레스트 그리고 이제 프로트 에어콘이 적용이 되어 있구요 운전석에 통풍 시트 하이패스 시스템, ECM 적용이 되어 있고 크루즈 컨트롤, 패들 시프트, 레인 센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프리미어 대비 137만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게이션이 빠져 있고 블루 링크, 후방 모니터도 빠져 있고 운전석에 8A 전동 시트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된 자세를 느낄 수 있다 그게 또 장점이구요 그리고 옵션으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는 예, H트랙이죠 4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196만원 그리고 이제 8인치 내비게이션 3는 157만원 현대 스마트 센스 2는 79만원 파노라마 선 루프는 103만원 스마트 패키지 2는 93만원을 추가를 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스트림 디젤 1.6은 2916만원 그리고 이제 2.0 디젤 같은 경우에는 2965만원이라는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선택 품목으로는 8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 3는 8인치 내비게이션하고 블루 링크, 후방 모니터, JBL, 프리미어 사운드가 들어가 있구요 현대 스마트 센스 2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예, 스타벤고 기능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패키지 선택하면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축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경고 하이빔 보조 그리고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이 내장이 되어있구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패키지 2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전동치 트렁크하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하고 운전석에 8A가 들어가 있구요 동승석 통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티밋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기 보시면은 스페셜 디자인 셀렉션인데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백문의 불의 일견이라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1부에서 설명해 드렸지만은 이 대용량 디스크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유광 블랙 라디에트 그릴 프론트 스키드 플레이트가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이제 메탈라이크 실버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반펀칭 스티어링 휠 그리고 이제 도어 스팟 램프 패들 시프트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바디컬러 사이드 가니쉬 알로이 페달 풀레스트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듀얼 머플러 요거는 이제 1.6 터보 리얼 스키드 플레이트 싱글 트윈틴 머플러 요거는 2.0 디젤하고 1.6 디젤 리얼 스키드 플레이트도 적용이 되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합쳐지면은 요런 짜세를 갖고 있는 멋진 얼티밋 에디션 투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완성된 짜세 이렇게 설명해 드리구요 이렇게 이제 트림별 가성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죠 머니머니 해도 또 중요한 게 바로 이달의 할인 조건이죠 이달에는 어떤 할인이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요거는 구형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구형 구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 할인이 120만원 그리고 이제 플러스 30만원 캐시백 그리고 또 120만원 할인에 플러스 1.9% 저금리 36개월 그리고 이제 두번째로는 NCSI 1이 기념이라고 해서 20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요거는 8월 1일에서 8월 14일까지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개소세이나 기념 노후차 할인인데요 요거는 30만원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7년 이상 보유를 한 분들만 해당이 되구요 쉽게 얘기하면은 2011년 8월 31일 이전 차량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웰컴 엣지 패밀리라고 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직계 좀비속 및 배우자 중에서 현대차의 신차 중고차는 안됩니다 신차 구매 경력이 있는 2030 세대 그래서 7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신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대 구매면 20 세대 구매면 30 4대 이상이면 50만원의 할인 혜택이 할인을 받을 수가 있구요 그리고 이제 200만 굿프렌드라고 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특정 영업사원하고 이제 그 특정 영업사원에게 이제 또 그 그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또 그 영업사원분하고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월 29일날 구축을 했다 그러면 20만원 6월 30일 이후는 10만원 요렇게 또 할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형에만 해당이 되는 거구요 그리고 이제 신형에 신형에 신형도 해당되는게 이제 현대 아 또 하나 빠트린게 있네요 전시차 같은 경우에도 2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구형에 한해서 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되는게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 같은 경우에 3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할인이 아니죠 예 그래서 포인트를 먼저 할인을 받고 나중에 이제 카드를 쓰면 포인트로 상환하는 건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구형 신형 모두 해당이 되구요 그리고 이제 블루멤버스 포인트 선사용이라고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도 현대자동차를 구매하면 포인트를 미리 주는게 있는데 요걸 미리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순수한 할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40만포인트 최대 40만포인트까지 미리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요것도 신형 구형 모두 해당이 됩니다 요렇게 설명해 드리구요 예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나갈 것 같은 2.0 2.0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2.0의 견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2.0 디제 모던 그래서 이제 이룬구동 또 카키 브라운 카키 브라운이 내장된 시트를 받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옵션을 저는 다 선택했습니다 어느거 하나 좀 빠지마시워서 옵션을 다 선택을 했는데요 선택품목을 다 그래서 8인치 내비게이션 패키지 2 128만원 컨비니언스 패키지 69만원 요게 이제 두가지를 동시에 선택하면 20만원 할인이 됩니다 중복할인 그리고 이제 현대 스마트센트 1 98만원 인테리어 디자인 셀렉션 15만원 요걸 선택하면 카키 브라운이 내장된 시트를 또 얻을 수가 있구요 그리고 스타일 패키지 1 그리고 파노라 썬루프 103만원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기본가격이 이제 2557만원이구요 모던 그리고 이제 요기에서 선택 사양이 무려 500만원이 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3058만원 할인되는게 40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빼고 또 탁송료를 추가하니까 총 금액 이것저것 뺄거 다하니까 3038만원이구요 그리고 이제 요기에서 중요한게 요거죠 활부조건 같은 경우에는 구형이나 신형이나 동일하더라구요 그래서 36에서 60개월 동안 동일하게 고정금리 3.5%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36이나 60개월이나 금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60개월로 이용했구요 그래서 60개월 동안 2000만원을 쓰면 매달 36만 3천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기에서도 또 만나기 싫은데 만나야 될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이쯤에서 한번 외치겠습니다 만나기 싫은 친구 취득세 기타잡비 그래서 취득세 기타잡비가 199만원이 나오구요 그래서 어 이것저것 합쳐서 초기 초기 구입비용이 1237만원이 들어가구요 그리고 이제 60개월 동안 36만 3천원을 납부하시면은 예 요기 보시는 모던 이륜구덩 풀옵션의 모델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기 설명해 드렸구요 그리고 또 제가 설명해 드릴게 아까전에 이제 어 제가 이제 할인되는 것 중에서 어 할인되는 것 중에서 어 그 웰컴 위치 패밀리하고 200만 굿프렌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는 적용이 안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달에는 적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벨로스터 N이 그랬거든요 그 달에는 적용이 안됐지만 그 다음 달에는 적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시지 않은 분들은 다음 달에 구매를 하면은 어 웰컴 위치 패밀리하고 200만 굿프렌드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특소수세 인하가 올해까지 이제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구형까지 이제 견적을 받은 게 있는데요 또 내용이 길어지는 관계로 일단은 요기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고 제가 많이 버벅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나야가라 같은 폭포수 같은 힘을 줍니다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제가 더 멋진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더 많은 자동차 견적을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가셔서 자동차 견적을 치시면 DBJ라는 제 채널이 나옵니다 DBJ 거기 가셔서 필요한 견적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거기서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화이팅!